자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샵에 있는 우리 육지거북이들 지금 일광역하러 왔습니다 짜잔 안녕 자 한 마리씩 자 달리기 경주도 해야 되니까 자 가자 누가 빨리 가나 해보자 하하 이 친구는 마지나타에요. 마지나타 딱바닥이 초록색깔이어서 먹이인 줄 아나 봐요 일광욕하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밥을 보고 바로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에구 맛있어 널 어디 가니 얘는 기분이 좋은지 쭉쭉쭉쭉 자네요 잠을 자요 날 진짜 좋다 도망가네 오 잡초줘도 먹네요 맛있게 먹어 이야 진짜 진정한 먹방을 하고 계시네요 이분들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이야 잘 먹는다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해줘야지 육지거북이들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마리를 기르던 두 마리를 기르던 이런 식으로 자연 일광욕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잡초를 뜯어놔주면 잡초도 먹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기들이 구분해서 먹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 빠른데요 장애물 장애물 알았어 알았어 가 아이고 아이고 빠르다 응 느려 우리 마지나타 애기도 잘 먹네요 이게 무슨 이팔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먹어요 아이고 이쁘다 옹 옹옹 앙 앙 아이고 맛있어 옆에 애기도 좀 챙겨주지 큰애가 다 먹네 그래 너네 이거 먹어 아 진짜 잘 먹는다 귀여워요 여러분들 안녕 오 디테 보소 이 친구는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 육지거북 이 친구는 동에르만 육지거북 디테예요 짱 이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지나타 자 지금 배불리 먹고 지금 막 도망가는 친구들은 지금 다시 사육통에 넣어놨어요 안녕 얘는 체리헤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점이고요 오 얘는 기분이 좋은지 그냥 푹푹푹푹푹 자고 있었어요 예 그래 좀 더 자 오 먹방보소 좋아요 레오파드랑 동에르만 야 이것도 먹어 이거 맛있어 이것도 먹어 내가 따왔어 맛있는 냄새 안나 먹어봐 맛있다 오 맛있어 보고 있으면은 진짜 반려동물 중에서 약간 좀 정이 많이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키우실 때도 항상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운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진짜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꼬마이는 뭐가 궁금한지 계속 땅을 보면서 다니네 에잉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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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